저 꼬기 날리까지 안 꺼내집니다. 네, 제가 필요하고 있어요. 여기도 흰장물군요. 이런, 마스킹클 같은 게 나오고요. 피부 계산 시작하세요. 강의지구 듀얼 케어 엘프로코 HY상차 67분 교통장보었습니다. 이렇게 마스킹패드 같은 게 나와서 마스킹 패드? 시트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걔 그냥 딱딱 붙여 놓고 딱딱 떼 버리거든요 철풍 같은 걸로 비행기 헬스로 표현하는 거 사람들 이렇게 대놓고 유튜브 보니까 대놓고 철풍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결국은 걔가 테크닉이니까 작업이 쉽지가 않지